안녕하세요. 제이디부장국소의 소장 조동입니다. 오늘은 미국채 앞으로 7% 간다면 숨은 의도는 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27일 수영시영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제이디부장국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긴축 장기화늪, 주식 채권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57%, S&P500 지수가 1.47%, 다우젠스 지수는 1.14% 떨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매 뉴스입니다. 미국채 앞으로 7% 간다면 숨은 의도는 빌 에커먼의 미국채 금리 5.5% 간다를 넘어서 제이피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무려 7% 금리 인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무리는 아닌 게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전 연준의장 폴볼컨은 무려 20%까지 기준금리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7% 금리를 올리면 주가는 버틸까요? 이어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와 닐 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연은 총재도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금리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저께 2% 넘게 떨어지며 미국채 10연물이 4.5%를 넘어갔었죠. 그러나 그제는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오르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주식이 크게 떨어졌죠. 미국은 금리를 높임으로써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요? 단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할까요? 빌 에커먼, 제이미 다이먼은 그냥 헛소리를 한 것에 불과할까요? 만약 그들이 헛소리가 아니라 의도된 발언이라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지금은 미준 전쟁 중입니다. 미국의 연준이 정말로 기준금리로 7%까지 올린다면 아니 10연물 금리가 7%까지 올라간다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혹시 중국의 위안화 환율과 외국인의 중국 투자를 공격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럴 경우 중국의 위안화 가치와 중국의 GDP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은 원자재 가격, 즉 에너지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져 중국의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내수 부진, 실업률 증가로 이어집니다. 중국이 GDP를 떨어뜨리면 미국을 경제 성장 면에서 영원히 따라올 수가 없겠죠. 중국이 5% 이상 성장하고 미국이 2% 이하로 성장하면 2030년경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는 가정이 깨집니다.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미국보다 GDP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미국 추월은 한여름밤의 꿈이 됩니다. 중국이 미중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안화 가치를 올려 물가 방어에 나서고 내수 경기를 키워야 합니다. 내수를 키우려면 중국이 빚을 내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거나 외국인 투자를 받아서 경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것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의 외국인 투자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중국의 외국인 투자를 두 가지 방법을 써서 맡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외국인 투자를 하지 못하게 맡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보다 더 투자처로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은 중국의 외국인 투자를 못하게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이 연 5%를 준다는데 글로벌 자금이 미국에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기금과 같은 펀드는 미국채를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입니다. 단기적으로 평가선을 볼 수도 있지만 장기간 들고 간다면 미국의 달러와 같이 상승과 함께 연 5%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급속도로 세계의 자금을 빨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중국에서는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투자은행을 통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등 3대 첨단기술 중국 투자 제한 조치 발표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기술 분야인 반도체, 양자정보기술, 인공지능 시스템 등에 미국 자본이 투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러면 미국의 월가는 중국의 첨단기업에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 미국 달러가 들어가는 것을 미국이 의도적으로 막았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미국이 중국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미국의 달러 가치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중국에 투자했던 자금이 빠져나와 미국으로 가게 되죠. 그것이 미국의 국채건 미국의 주식이건 아니면 달러건 가치가 높아지는 곳으로 글로벌 자금을 흘러가게 되죠. 두 번째는 반도체 칩수법, IRA법 등을 통해 첨단기술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을 막기 위해 투자 제한 조치를 한 것과는 반대의 경우죠. 이러한 특별법은 미국의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보조금을 줘야 합니다. 2023년 하반기에 약 1조 달러의 돈이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 돈을 마련하려 국채를 찍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미국이 아닌 전세계에서 객출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미국이 국채를 찍으면 영기금 등 각 나라의 국부펀드가 미국채를 사기 때문이죠. 미국의 달러가치가 오르고 미국채의 금리가 오르면 글로벌 신용경색이 일어납니다. 이때를 대비해서라도 세계 각국은 미국채를 사둬야 합니다. 미국은 결국 남의 돈으로 자기 나라 공장 짓고 고용료를 높이고 반사효과로 소비도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즉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꺾여야 하는데 이러한 특별법의 효과로 고용이 늘고 소비도 늘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확대 선언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인건비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으로 임금 인상에 나선 것입니다. 막상 임금 인상이 되면 인상된 임금으로 소비를 할 것이니 미국의 소비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중국을 막는 두 가지 방법 모두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이유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막고 미국이 번영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돈을 찍어도 기축통화국인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은 디폴트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예견한 빌 에크먼과 제이미 다이먼은 앞으로 미국 국채의 심련물 금리가 최소한 5.5%, 많게는 7%까지 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연준은 언제 금리를 올리는 것을 그만둘까요?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어야 금리 올리는 것을 그만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국채를 찍어 미국의 공장을 지어대면 금리가 올라가도 실업률은 올라가지 않고 소비 또한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달러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경기가 꺾일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경기가 꺾일까요? 미국의 달러가 돌지 않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중동은 석유 가격을 올리면서 고유가 정책을 펴고 있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석유의 가격이 올라가면 달러가 돌아 산유국은 경제 발전에 쓸 수 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등과 같은 첨단 기업을 갖고 있는 미국의 우방은 미국의 공장을 짓고 수출을 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외국인 투자가 막히고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외화 유출이 되면서 갖고 있는 돈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 차를 팔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중국의 달러는 고갈이 됩니다. 중국 사우디와 위안화 결제, 페트로 달러 와해 시동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제목만 보면 살벌합니다. 미국이 위험에 처한 것 같죠. 그러나 실상은 아닙니다. 중국이 달러 부족을 뚫을 수 있는 돌파구는 사우디에서 석유를 사올 때 위안화 결제를 하는 것이죠. 만약 중국이 사우디에서 석유를 사올 때 위안화를 주고 사올 수만 있다면 중국은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를 찍어서 석유를 사오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중국으로서는 석유를 사오면서 위안화 결제를 하면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중국이 석유를 사올 때 늘린 돈으로 중국의 내수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석유 결제를 하면 중국의 내수 소비를 늘릴 수 있을까요? 중국은 국채를 찍어 그 돈으로 중국의 도로, 항만, 교량 등의 인프라를 깔면 중국의 GDP는 늘어납니다. 이럴 경우 미국이 첨단 공장을 지었던 것처럼 중국도 인프라 건설로 많은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에서 중국이 GDP를 늘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그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후유증은 지방정부의 부채가 늘어난다는 점이죠. 그런데 만약 사우디가 석유를 팔면서 위안화로 사준다면 중국의 부채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꿩먹고 알먹고죠. 사우디가 석유를 팔면서 정말 위안화를 받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우디가 석유를 팔면서 중국에게 받은 위안화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사우디가 받은 위안화로 중국의 물건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사우디가 위안화를 받아서 중국의 물건을 산다면 다시 위안화가 중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중국은 찍어낸 위안화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인플레이션에 빠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사우디가 중국에게 받은 위안화를 가지고 중국의 국채를 사주면 됩니다. 마치 미국과 같은 방식이죠. 이러면 중국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중국은 찍어낸 위안화로 인프라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중국의 국채를 사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중국 경기 악화 기준금리 두 달 만에 인하 1년 만기 LPR 0.1%포인트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의 기준금리 격인 1년 만기 LPR 금리는 3.45%이고 5년 만기 기준금리는 4.2%입니다. 미국은 기준금리가 무려 5.5%이죠. 기축통화국의 기준금리가 5.5%로 중국의 4.2%보다 무려 1%포인트 이상 높은데 중국의 국채를 사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위안화 국채가 국제미도에서 유동성과 안정성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소비침체로 경기가 곤두각질 치게 되면 당장 국채 가격이 떨어질 텐데 그만은 위안화 국채가 채권시장에서 팔려나가긴 할까요? 사우디로선 이런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 사우디가 석유판 돈으로 위안화 국채를 살 이유가 없죠. 만약 사우디가 석유판 돈으로 중국의 물건을 다시 산다면 중국으로 위안화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으로선 이득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의 연준이 여기서 제이미 다이먼의 말처럼 금리를 7%대까지 더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우디는 중국 국채를 살 이유가 정말 없어집니다. 사우디는 미국 국채를 살 것이고 페트로 위안은 없었던 일이 될 것입니다. 즉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일이 결국 중국의 부상을 맞고 중국을 스태그플레이션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까요? 아마도 미국의 경기가 꺾일 때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리고 소비가 늘어나면 미국의 경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하이어포 롱거 즉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연준 위원들이 하나같이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정말 7%까지 올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중국을 밟아버리기 위한 길입니다. 미국 달러에 투자하는 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금리를 7%대까지 올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주가는 박살이 나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리밸런싱을 하며 매뉴얼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일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받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일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일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미국채 앞으로 7% 간다면 숨은 의도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